한 번만 더 먹겠습니다. 우리 게잔들. 갑시다. SM 파운드가 깠다. 오 마이 갓. 턱 사기 떨려요. 그 다음에 철망 한 번 찍고 내려갈게요. 네? 일부러. 아니, 함성이 다르긴 할 거야. 잘 깔게요. 예스. 아, 이렇게. 이리어에 혹시 제 목소리 들어오시나요? 네. 볼륨으로 확 터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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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바람을 난 놓치고 싶지 않아 비트 저희 리허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왜 앤톤은 항상 이 핀을 꽂고 있을까? 렛츠고 구경 제가 보고 싶었던 곳 여기인데 아 팬들이 이제 셋이 입장하고 있는.. 오 마이 갓 잠깐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뭔가 뭐야? 이게 다 채워진다고? 아 이게 다 채워진다고? 우리 사람들 중에 둘 수가 있을까? 아직은 없겠지 베이컨보다 훨씬 큰 무대 작년만 해도 형 에센터 무대 위에서 가는 느낌 나 봤어? 수원에서? 오 이찬현 형 데뷔해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해가 이제 슬슬 내려가면서 저희 계략이터 할 때 또는 완전 밤이겠지? 빤낼 간다 빤낼 기대가 능력으로 먹고 Rus1 대기실 다시 결제 로맨 예스, 앤톤의 영어 교실, 앤 선생. 왜 지금 얼굴이 부었어 지금? 부었어 지금? 왜? 왜? Because I, I 누워있었어, a little bit. 헬스 약간 하고 누웠어, a little bit. 히는, 이 사람은 히의 어리를 부어. Are you good at taku? Yes, I love taku. You love taku? Yes. And I love bowling and I love soccer. Are you gynjang? Are you? I'm a little bit gynjang. Gynjang is what? Nervous. Nervous. It's okay. 인도네시아어 준비한 거 있어요?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Trima kasih. Cinta, Cinta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Cinta가 사랑이래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하나 발견했는데, 브리즈, inta, 라이즈 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버스에, 라이즈, inta, 브리즈. Yes. Excellent. Good board. Bye bye. 하고 우리가 할 때 이제 프레임이 나오는데, 아, 슬픔? It's great. 감사합니다. 가슴소! 네, 나왔습니다. 콘서트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실 하루 형이 저희 SM 선배님들 게르기탈 스텝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같이 챌린지 찍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제가 틱톡에 올렸거든요, 렉쳐 영상. 쉬워요, 괜찮아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연이 시작하니까 뭔가 설렘, 나 진짜 너무 사랑해. 외국어 뭐 잘해요? 전 연중이에요, 영어도 잘해요. 아! 유! 잉글리쉬! 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변선 선배님 감사합니다! 일단 슬슬 고기도 준비해야 될 텐데 일단 마무리! 마무리! 라이즈의 첫 SM타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앤턴! 고맙습니다! 괜찮은 기분이요? 지금 인도네시아 분들이 열정이 너무 자득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진짜 목소리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원소리가 되게 오늘도 파이팅! ... 악! 나사사사 네! 최고 Gig! 고맙습니다! 여러분 첫ній은 ... 서 tank 입니다. SM 땅 1년 만에 왔는데 자칼타는 처음이잖아요. 라이즈로서 이렇게 처음 서는 무대라 듣기쁜 것 같아요. 카메라 새로워요. 선배님들이 진짜 잘하셔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튼 너 떨려? 너 안 떨려? 너 안 떨려? 안 떨려요. 봐봐요. 이따가 무조건 봐야 돼요. 제일 떨리고 있을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됐습니다! 화이팅! 자 즐기고 올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하나도 안 떨려요. 자영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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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어서 정말 대박이었어 드림아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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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재밌었어 계속해서 우리 무대를 설 수 있다는데 정말 좋아요 스완이 이제 작년에 에센타운 고스트를 보러 갔었는데 언제쯤 저기 무대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데뷔를 하게 돼서 이렇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빛을 드디어 제가 그 무대를 해봐서 너무 좋았다 모두 수고했다 일단 이렇게 팀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빛 무대 올라갔을 때도 되게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자카르타에서 첫 에센타운을 마쳤습니다 연습생 때 딱 한 번 봤었어요 그 무대를 보고 와 나도 꼭 사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딱 서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앞으로도 에센타운에서 많이 만나십시다 네 그 색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 매체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좀 긴장이 되네요 한번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원빈 안녕하세요 원빈 안녕하세요 원빈 안녕하세요 소타로 안녕하세요 소타로 안녕하세요 은서 네 에센타운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데뷔한지 20일 20일 정도 도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저희 노래를 불러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게 되었고 행복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전에 먹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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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꼭 한 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카카오 감사합니다 카카오 파스텔이라고 했습니다 파스텔 파스텔 약간 아내 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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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대답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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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자녀, 자녀. 바. 바퀴. 어. 뭐지? 그.. 다른 버즈. 다가오. 다가오.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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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그거. 이 private try. 이 가사의 독특ción. 이 가사의 독특한 앨범. 감사합니다. 가난다. 이제 당황한 러 Bree καιρη. 오! 가사의 독특한 의미를 다가오. 5. 5. 6. 여기는 인도니시안 텔레비전 워ards ITA 120. 좀 전에 저의 작헌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다 보면서 웃고 있어요. 다 보고 있네. 삔순. 재밌어. 삔순. 아 예쁘네. 나 지금 이거 보고 있어. 아직 좀 다 보고 있어. 근데 재밌어. 지금 프리즈 분들도 보고 있겠죠? 그치. 리얼타임. 지금 ITA 시상식. 오늘 T컬러. 어? 당신은 어디 갔어요? 제 거는 노란색 가디건 입어요. 인도니시안 텔레비전 워ards. 맞죠? 맞아요. ITA. ITA. 오늘 MC? MC는 아니구나. 펄퓨? 펄퓨 잼. 네. 에이. 병아리인데 그냥? 병아리. 발등 첫. 블록버스. 네. 저희가 처음 참석하는 지산식인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더 큰 지산식 ITA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방금 ITA 블랙커피 타고 왔는데 드디어 저랑 타로 형이 먹고 싶었던 사태. 사태 어때요? 인터뷰 때 사태를 꼭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와우. 사태. 이게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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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엔악. 만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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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터한테는 핑크 블러드 영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직 약간 몰랐는데 방금 진짜 인도네시아에도 브리즈가 많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이 술 안 할게요. 조심히 조심히. 이 놀씨. 사태 어때요? 사태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은석이 형이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다. 엔악. 엔악. 우리 병아리가 간식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직 낯간지럼이 많은 아이예요. 많이 먹고 쑥쑥 잘하며. 뭐지? 선물. 아 떡이네 떡. 닭고기. 닭고기. 아이구 난. 단백질잖아. 아니면. 이거는. 닭고기 떡. 이거는. 나를 표현하자면. 그 자의 사실 짝방했지. 아니면. 너 뭐지. 내가 하는 게 가까이. 네. 이거요? 그냥 나가야 하는 거고. 제가. 누구야 한다고. 이거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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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정 장! 와 또 오고 싶다. 인도네시아에. 맞아요. 열기가 너무 오래 기억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도 맛있고 에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다음에도 또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 사태도 먹었고, 나시고렌도 먹었고, 미고렌도 먹었어요. 와우. 마탑지와. 마탑지와. 쌈빠이 줌빠. 에나. 쌈빠이 줌빠. 파틱 입고 갑니다. 파틱. 대국에서 만나요. 대국에서 만나요. 수고했어요. 대국 팬들 만나요. 나와요. 나와요. 안녕. 쌈빠이 줌빠. 마지막 인사. 바이바이 인도네시아. 저희는 타일랜드입니다. 여기 뭐예요? 저희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 망고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먹었는데, 밥과 망고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태국 음식. 태국 음식. 트라이 해오고요. 우와. 나 이거 안 샀 거야? 야 코코넛 냄새야. 트라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맛있어? 맛있어? 냄새는 코코넛이거든요. 맛은 설렁탕이야. 컴퓨터 보셨죠? 이건 진짜 웃기죠? 아 근데 내가 봐도 좀 웃기긴 했어요. 저희가 오늘 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팬 사인회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요. 소원은 안 준비ned창이거든요. 예전시 잘 어우러져요.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이 통과해요 여러분! 따까린 낮아! 햄폼카!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늘 팬사이낸을 찾아주셨는데 이 화로성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다시 태국에 와서 이 환호성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봐요 그리즈 일단 저도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태국에 와서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팬미팅 팬사인도 해서 여러분 또 다시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저희가 얼마 못 있었어요 태국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오래 만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꼭 봐요 여러분 저 지금도 떨려요 사실 제가 인터뷰 때 좀 대답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긴자에도 딱 감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기가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꼭 여기서도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리즈 최고 태국 역대급 브리즈 역대급 태국 팬들 감사합니다 뭐가 보니깐 이 정도면 다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함성이네 진짜 달라 진짜 몇 천명 되지 않을까? 몇 천명 되죠 진짜 그 위에 층까지 오 천명 되는 거 같아 나 너무 놀랐어 운전 과? 저희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랑 대극에 왔었는데요 무사히 저희 SM 타원도 끝냈고 이번 대극 팬사인회도 끝냈지도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진짜 너무 팬들이 보러 와주셨잖아요 어땠어요? 놀라웠죠? 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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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대극도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브리즈가 계실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몰랐는데 진짜 열기가 대박이었어 동남아시아 말고도 전 세계의 브리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 찾으러 가 다 만나러 가야죠 저희는 진짜 앞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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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 거고 앞으로 만나러 갈 거고요 전 세계에 계신 브리즈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리고요 MC 일단 저도 오늘 이렇게 태국 딱 왔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고 응 진짜 함성 소리가 어 장난 아니지 난 솔직히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 귀가 퐁 뚫렸어 진짜 인도네시아 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함성 소리가 불 장난 아니었고 근데 여러모로 진짜 에너지를 엄청 많이 받아가는 거 같애 앤토니 오늘 목소리 크게 들던데 어제 시상식도 최고였는데 오늘 팬 사이에게도 진짜 최고였어요 강해왔어 강해왔어 오 오 앤토 이제 좀 잘 한다? 오 울산 박웅기는 잘 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오늘 좀 목소리 크게 내던데 예 긴장은 이제 딱히 안 되고 아 와 아 긴장은 안 된다 행복합니다 예 바로 막 나이터 곡을 준비하러 바로 한국 가서 바로 가자마자 바로 연습할 거니까 내일부터! 이거! 여러분 기대 많이 하세요. 기대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